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 드림 만들입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폭스페달에서 제작이 된 더 시티 V2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폭스페달 새로 다루기 시작하면서 회를 거치면서 기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쉬는 시간에 은총 씨랑 폭스페달에 대해서 조금 다른 얘기들 좀 나눠보기도 할 정도로 관심이 높아진 게 사실입니다. 주목해봐도 좋을만한 브랜드인 것 같아요. 전설적인 튜브 스크리머의 다이나믹한 사운드는 많은 연주자들에게 영감과 만족도를 선사했습니다. 새롭게 출시된 더 시티 V2는 단순히 튜브 스크리머를 더욱 좋게 만든 복각 페달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더 시티 V2는 연주자의 표현력을 더욱 극대하기 위해 클리핑, 플랫, 프레젠스 스위치를 장착해 더욱 세밀한 톤메이킹이 가능하며 폭스페달에서 수작업으로 제작되는 MOSFET이 적용된 에베니저 부스터가 내장되어 더욱 극적인 톤을 제공한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킹덤 V2 같은 경우도 부스트 페달이 달려있었는데 은총 씨께서 에베니저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 같다 라는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진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가 판단할 때는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 상에는 안 적혀 있었지만 킹덤에도 같은 부스터가 내장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네요. 일단은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V DC 정전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1개 앰프가 1개의 아프를 제공하고 있고요. 드라이브 이펙트의 드라이브량을 조절합니다. 톤 이펙트의 톤을 조절합니다. 레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부스트 부스트 양을 조절하고요. 바디 이펙트의 저멱들을 조절을 한다 라고 하네요. 토글이 3개가 달려 있는데요. 클립 토글, 모스패시 톤에 관여할지를 선택한다. 플랫 토글, 미드 포커스를 조절한다. 프레젠스 토글, 고음 주파수 대역을 조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폭스 페달의 특징인 것 같아요. 이런 토글을 가지고 다양한 모드, 다양한 사운드 영역을 만들어내는 것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일단 클립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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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나 더 시티 V2에도 동일한 시그니처 사운드가 적용이 되어 있네요 폭스 페달만의 높은 하이 음역대와 컴프가 걸린 듯한 사운드가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고 하이가 세고 컴프가 걸린 듯한 튜브 스크리머 사운드라고 표현하면 될 정도로 시그니처 사운드가 분명히 있네요 그런 사운드가 있습니다 저희가 개인장을 좀 더 높여 볼게요 볼륨을 좀 줄일게요 네 네 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뭐냐면은 폰을 많이 깎아서 오리지널 티브스크리머랑 비슷한 사운드를 한번 지금도 모자라네요. 톤을 더 깎아볼게요. 아, 좀 부끄러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브랜드 자체가 들으면 들을수록 톤을 깎든 뭐라든 그 특유의 하이를 절대 안 넣었네요. 그거는 끝까지 잡고 무슨 고집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저희가 톤을 끝까지 깎았음에도 불구하고 싱글 픽업에 물렸을 때는 그 특유의 하이, 폭스페달만의 하이를 끝까지 그 컴프랑 같이 물려서 나오는 그 소리가 그 근간이 안 없어졌네요. 그거는 끝까지 가져가려고 하는 고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양한 옵션으로 사운드를 들어볼 예정이고요. 이렇게 12시에 볼륨을 줄이겠습니다. 일단은 클립톡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플랫 토그를 한번 자, 투기어 컴프가 네, 지금 심지어 프레젠스 노브 토그를 달려있어요 한번 들어볼게요 이 집의 하이 맛집이네, 하이 맛집 근데 칭찬해주고 싶은 거는 빡 찌르는 느낌은 안 들고 기분 좋게 이쁘게 좀 들리게 하는 것 같아요 이 폭스페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연주자한테 다양한 사운드를 커스터마이징에서 만들어 봐라 이미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여기다 커스터마이징이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아무리 저희가 특유의 컴프감과 하이를 빼보려고 노력을 아무리 해도 이거는 사라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는데 워낙 애초에 가지고 있는 오리지널 사운드가 다른 이펙터 보다는 실제로 뛰어나요 뛰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또 많은 연주자들이 또 호응을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부스트 알베니저랑 동일한 부스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스트 패드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약간 스티브를 해본 것 같아요 스티브를 해본 것 같아요 스티브를 해본 hör玉 두 분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런 튜브 스크리머 계열을 가장 메인 사운드로 연주를 하시는 연주자들한테는 한 번 정도는 꼭 경험을 해보시기를 권장을 드리는 이유가 저희가 좋잖아요. 튜브 스크리머는 양산형 모델에서도 갖고 있는 특유의 사운드가 있긴 있어요. 그 사운드가 워낙 좋기 때문에 많은 연주자들이 선택을 하는 것 같은데 항상 느끼는 거지만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조금만 더 나와주면 좋겠는데 아니면 조금만 더 시원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그게 튜브 스크리머의 특징이다라면 할 만은 없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을 해소를 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 약간 이런 걱정도 돼요. 이 친구를 계속 다루다가 다른 드라이브, 일반적인 튜브 스크리머나 다른 드라이브를 다뤘을 때 특유의 컴프감과 하이가 사라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조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MSG가 많이 가미된 정말 맛있는 음식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페달이었어요. 은총씨 먼저 CT V2에 대한 한주평을 주신다면? 네, 한주평도 고집있다. 고집있는 친구들이다. 지금 뭐, 근데 그거는 뭐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브랜드의 색깔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뭐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회사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좀 많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저도 동일한 한줄평인데요. 고래심줄이라고 한줄평을 들으고 싶어요. 정말 뭔가 자신들의 사운드, 고집하고 있는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저희가 이 세 개의 이펙터, 드라이브류, 부스터류를 만나봤는데 동일한, 동일한 접점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이거는 실제로 연주를 해보시면 아, 이 얘기를 하는 거구나 라고 더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특유의 하이와 컴프의 드라이브 계열이 예를 들어서 튜브 스크리머냐, 클림부스터 계열이냐 아니면 앰프 기반의 사운드냐 이런 차이지 이 뭔가의 특유의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였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8.5, 9.0 역시나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뤄보면서 지금 V2예요. 킹덤도 그랬고 이런 더 시티도 그랬고 V2가 나왔는데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V3를 좀 기대하게 됩니다. V3가 나왔을 때 아마 저랑 은총 씨가 그 특유의 감탄산을 연발을 하면서 강력 추천을 하지 않을까라는 모습이 좀 그려지는 시간이었다. 다음 시간에는 폭스 페달에서 제작이 된 공간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독거드림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